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00에서 2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38.3%, 월 100만 원 미만 근로자도 13.5%를 차지했습니다. 월 400만 원 이상은 11.8%였으며 대다수가 금융과 보험, 과학,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. 이에 비해 농림업 분야는 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58%로 절반을 넘을 만큼 격차가 컸습니다. 4월 기준 전체 취업자 2,510만여 명 중 제조업이 16.7%, 도매 및 소매업 14.3%, 숙박 및 음식점업이 7.7%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